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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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이로그 영상 퇴근 브이로그 이제 저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료하고 그럭저럭 대리운전을 탔습니다 우산이가 뇌를 기다리고 있겠죠? 어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크구나 얼굴이 역시 얼굴은 크고 봐야 돼 남자는 사나이는 성이 커야지 우산이가 뇌를 엄청 반기고 있잖아 들어가자 어질러 났는데 또 완전히 고양이판으로 만들어놨네 자식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? 응? 우산이? 보고 싶었어? 저는 이제 잠을 자러 가야 됩니다 엄청 피곤해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산아 구독, 좋아요, 누리 달라고 해라 우산아? 제 브이로그를 잘 봤는지 모르겠네요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뿅